안녕하세요. 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숙성영어양실입니다. 오늘은 독해 연습을 하면서 지정된 사물을 지칭하는 정관사 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익숙한 내용일 거예요. 앞에 언급된 사물을 다시 뒤에서 지칭할 때 정관사 덜을 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명시적으로 앞에 언급된 사물을 지칭할 때는 당연히 쓰죠. 그런데 명시적으로 지칭된 게 아니라 문맥상으로 그와 관련된 것을 지칭할 때도 그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정관사를 씁니다. 여기까지 설명만 들으시면 애매할 텐데요. 글을 실제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이 문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독해를 한번 해보시죠. 되셨나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놨어요. 보시죠. Not all treatments have important benefits, but almost all can have harms. 여기서 treatment을 가사명사로 썼네요. 영어 공력이 되시는 분들은 가사명사, 불가사명사를 구별하는 게 습관이 되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treatment 같은 단어는 가산으로도 쓰고 불가산으로도 써요. 그런데 뭐 finger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나 가사명사죠. 이런 것들은 언제나 가사명사인데 treatment 같은 단어는 두 개 다 쓰기 때문에 구별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을 할 때는 이게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사물이 아닙니다. Treat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치료받지 않아도 되겠는데 저 정도면 괜찮아. 시간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져. 그런 거고요. He is refusing treatment 하면 치료받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종교적인 이유든지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한 개 두 개 못 세고요. 여기서는 treatment라고 했으니까 어떤 치료들인데 이거는 어떤 약을 쓰는 거. 새로 개발된 이런 약을 쓴다. 기존에 있던 어떤 약을 쓴다. 이 약을 쓴다. 이런 게 다 개별 treatment가 돼요. 아니면 수술을 한다든지 연고를 바른다든지 이런 게 다 treatment죠. 모든 시술들이 있잖아요. 약이라든지. 모든 치료가 이렇다 할 만한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benefits가 있는 건 아니다. 굳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넣는 건 정교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치료가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과격하니까 사소한 이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benefits가 다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거의 모든 치료가 이건 treatments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거의 모든 치료가 have harms. 피해를 끼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harm도 가산명사도 쓰고 불가산명사도 쓰는데 이거는 이런저런 부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can have negative effects죠. 다르게 말하면 이런저런 negative effects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산명사도 썼어요.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harms.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not all이라는 거하고 all을 대비한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부가 그래.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과격하니까 almost을 붙였어요.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모두가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sometimes the harms are known. 자 앞에 한번 읽어보실 때 이 점을 주의깊게 보셨나요? 여기서 갑자기 the harms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약을 투약하는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때때로 그 치료법과 관련한 harm이죠. 이 치료법을 쓰면 간이 나빠질 수 있어 심장에 나빠질 수 있어 피부에 안 좋을 수 있어 면역계에 좀 부담이 갈 수 있다. 때때로 그것이 가져오는 harm's negative effects는 알려져 있다. 알면서 쓰는 거죠. 왜? 이 사람 병이 심하니까 감수할 만한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때때로 부작용은 알려져 있다. 하지만 but often the harms of... 여기서는 이 뒤에 오브하고 연결해서 오브의 이 뒷부분에 새로운 치료법이죠. 새로운 치료법의 harm's니까 다시 이런 말을 써줘야 이해가 됩니다. 다시 보시죠. 때때로 어떤 치료법을 쓸 때 그와 관련한 harm's는 알려져 있지만 종종 새로 도입된 치료법 이것도 terapist라고 가사명에서 썼는데 treatment하고 같은 의미인 거죠. 새로 개발된 어떤 치료법이 가지고 있는 harm's는 당장 모르죠. 승인받아서 안전하다고 해서 쓰기는 하지만 사실은 새로 도입된 치료법이라서 몇 년 지나야 부작용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but 종종 새로 도입된 치료법의 harm's는 take years to emerge. 이것이 부상하는데 물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emerge.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오래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심장이 나빠졌더라. 간이 나빠졌더라. 부작용이 알려지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제가 몇 년이라고 했는데 사실 years는요.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보통은 이걸 이렇게 덜컥 들으면 수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수십 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영사전을 보시면 years를 그냥 막연하게 a long time이라고 해설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려야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부작용이 알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after many have been exposed 이미 그 위험이죠. 그 harm's죠. 이 harm's에 이미 노출되고 나서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늦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미 노출된 후가 됩니다. to those arms인데 이거는 뻔하니까 안 써도 되죠. 그리고 현재 알려 쓴 거 받으시고요. 이미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그 위험에 노출되고 나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잠깐 멈춰보시고 보시죠. 읽어볼까요? for the severely ill. 자 이거는 우리가 자주 보는 용법이에요. 그래서 the rich 하면 부자들이 되죠. 그래서 복수 취급하죠. 부자들,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이런 말인데요. 이제 이게 사물일 때도 있습니다. the old 해서 사람으로 치면 노인들 해서 복수 취급인데요. 이게 사물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낡은 것. 그래서 단수 취급합니다. 보통은 단수 취급합니다. 복수 취급할 때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전통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것만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과거의 전통에서도 좋은 것은 남기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도 we need to find a healthy balance between the old and new. 이런 말을 할 때는 between the old and the new. 다 써도 되고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이때는. 낡은 것과 과거의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자 여기서는 이걸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동사가 안 나왔지만 이게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단수 취급해요. 노인들이라는 의미로 이걸 말할 때는 복수 취급하죠. 이걸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사까지 붙었는데 for the ill이에요. 기본적으로 for the ill 하면 아픈 사람들이죠. 환자들. 심하게 아픈 사람들. 중증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약을 썼을 때 이게 신약이다. 이미 기존에 알려져 있는 약이나 치료법은 이것에 부작용을 압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아프니까 쓰는 거죠. 그리고 신약을 쓴다고 해보죠. 그럼 신약은 이것이 앞으로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잘 모르죠. 사실은 불안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너무 아프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씁니다. 그때 감수하는 거죠. for the severely ill. 중증인 사람에게는 these harms. 이 위험이 여기서 these harms. 암분장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해보면 앞부분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the harms of nutrients죠. 새로운 약품들. 또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의 harm이죠. 이 부작용들은 일반적으로 pale합니다. pale이라는 것은 형용사로 창백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창백해지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동사인데 창백해지다가 아니라 얘에 비하면 얘는 별 볼일 없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색깔이나 이런 게 희미한 거예요. 이거에 비하면. 자 이 부작용들은 pale. 이거에 비하면 pale하다. to the potential benefits. 여기서 또 정관사 쓰고 benefits라고 했는데 그 약이 그 치료법이죠. 그 treatments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효과에 비하면 이 피해들은 대체로 일반적으로 미미합니다. 이것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중증인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거예요. 중증인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위치도 문장 맨 앞에 넣어줬죠. 중증인 사람의 경우에는 이 부작용이 그 약으로부터 우리가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미미합니다. 하지만 for those experiencing mild symptoms 그럼 이건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경증에 심하지 않은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for those mildly ill이죠. 아까 for the severely ill 한 것처럼 그런데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 형태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형태로 맞추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기계적으로 느껴지고 유치해집니다. 문장이.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바꾼 거죠. 하지만 for those experiencing mild symptoms 이런 사람들에게는 the harms 뭐예요? 내가 어떤 약을 쓴다고 했을 때 이 약을 쓴다거나 어떤 시술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로 인한 harming become much more relevant 훨씬 중요해집니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severely ill한 사람이라면 for severely ill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relevant하지 않죠. 별 의미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경증이에요.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어떤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혹은 어떤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클 수 있대. 그러면 이제 걱정되죠. 이건 고려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집니다. 의미가 있어요. and for the many 그리고요. 경증인 사람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부작용이. and for the many labeled as having pre-disease 전체 글이 요즘에 너무 진단이 남발된다라는 거 그거 비판하는 글이었는데 그래서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당뇨는 아닌데 전당뇨 뭐 pre-diabetes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프리 뭐가 붙는 병 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전단계다 하면서 또 약을 주고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for the many labeled as 뭐라고 having pre-disease pre-disease가 있는 것으로 레이블되는 사람들 이 사람이 굳이 레이블드 as 라고 딱지를 붙여진 사람들이라는 건 의사들이 좀 이 글 쓴 사람 자기도 의사인데 현재 미국의 의료제도에서 너무 이 사람들에게 뭐 당신 프리 디지즈다 해가지고 진단을 내리고 약을 주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거죠. 하지만 프리 디지즈가 있다고 딱지가 붙고 진단을 받고 or as being at risk 아니면 위험군이라고 진단을 받고 근데 이제 딱지가 붙은 거죠. 근데 여기 심표를 안 썼어요. 왜 심표를 안 썼냐면 이게 하나의 의미덩어리라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프리 디지즈다 또는 위험군이다라고 진단을 받았지만 데스티엔드니까 여기서 매니에 걸리는 거예요. 한 그 사람들 누구예요? to remain healthy 앞으로 원래 치료를 안 받아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뇨 위험군이라고 어떤 치료를 받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실은 당뇨 위험군인데 그중에 진짜 당뇨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릴 사람도 있잖아요. 위암나 폐암 위험군인데 나중에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군이라고 프리 디지즈가 있다고 딱지가 붙거나 위험군이라고 딱지가 붙지만 사실은 안 걸릴 사람 원래 안 걸릴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죠. 이 말이에요. the many who are 이렇게 후아는 지금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생략하고 쓴 거고요. 위험군이라고 진단을 받지만 뭐뭐 할 사람 그래서 매니의 한 덩어리로 붙는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을 이게 하나의 형용사 덩어리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버트 앞에 쉼표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뭐라고 진단받지만 사실은 괜찮을 사람들에게는 treatment can only cause harm 이 사람들에게는 치료를 한다는 것이 여기서는 치료면 treatment가 지금 관사가 없죠. 단수인데 관사가 없다는 건 불가산명사라는 거예요. 단수명사 뭐 이런 연필이라고 해볼까요. 가산명사 단수를 쓸 때는 반드시 가산명사의 경우에는 관사가 붙잖아요. a pen이나 the pen이죠. 관사 없으니까 이건 불가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산명사고 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치료를 하는 것은 혹은 치료를 받는 것은 can only cause harm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harm은 또 어때요. 불가산으로 썼죠. 앞부분에 계속 보면요. h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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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어떤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이 약을 먹으면 심장이 나빠질 수 있어. 폐가 나빠질 수 있어. 간이 나빠질 수 있어. 이런 이런 함들이 있는 거죠. 부작용들. 이 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라고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이 사람은 관심이 어딨냐면 이건 그냥 이건 해로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프리디지즈다. 위험군이다 해서 하지만 사실은 병에 안 걸릴 사람들한테는 치료를 하면 해로울 수밖에 없어. 도움이 되는 게 없이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가사명사를 안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저런 치료법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관사 사용법도 봤고요. 같은 단어를 가사명사로 쓸 때 불가사명사로 쓸 때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지도 살펴봤어요. 하나 주의하실 거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피동적으로 하면 이렇게 써있는 걸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중요한 거는요 이 써있는 영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혹은 우리가 영어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정확히 이해해야 말할 때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치료해봤자 피해만 줍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치료해봐야 피해만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도 불가산으로 쓰시는 거죠. 이 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